마지막 소식, 전국 브로콜리 생산량의 70%를 차지하는 제주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는데 이것도 무슨 일인가요? 네, 19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월동 채소 주산지인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지역에서 브로콜리의 검은 무늬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검은 무늬병에 걸리면 잎의 황록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났다가 회갈색이나 암갈색 원형으로 확대되면서 잎과 줄기가 말라죽는데요. 브로콜리, 활외, 즉 꽃봉오리 부분에 발생하면 검은 점이 생겨 상품성을 떨어뜨리는데 주로 습기가 많고 빽빽하게 심어진 곳에서 발생됩니다. 농업기술원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린 데다 다음 달 초순까지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돼 검은 무늬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. 이 활의 발생 초기에 잎에서 병증이 확인되거나 비가 계속되면 전용 살균제를 이용해서 집중 방제해야 수확기의 검은 무늬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Orleans l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